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드림텍이요. 다시요? 드림텍이요. 드림텍이고요. 매 숟가락 비중이요? 11,000원에 10% 정도 됩니다. 11,000원에 10%요? 네. 일단 드림텍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굳이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비중이 10%라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 비중이긴 한데 굳이 지금 다른 종목들의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를 빨리 서둘러 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. 특히나 지금 최근에 약간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해야 돼요. 왜냐하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할인을 받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? 할인을 안 할 때 사는 게 좋을까요? 할인을 받을 때요? 할인을 받을 때 사는 게 좋겠죠, 그렇죠? 이왕 옷을 산다고 하면 가을맞이 할인, 겨울맞이 할인 이런 거 할인할 때를 노려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좀 현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. 왜냐하면 사는 거니까. 그런데 내가 팔 때는 굳이 할인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? 할인 안 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? 하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좀 싸게 사려고 하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중점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만 하면 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사려고 해요, 항상.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살까요? 물어보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매수라는 관점은 무조건 싸게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라올 타이밍이 아니라 언제 사야 될까요? 차트 모양이 올라오는 타이밍이어야 될까요? 내려가는 타이밍이어야 될까요? 내려가는. 그래야지 싼 거죠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8천 원 될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봐도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사실 슈팅 나오게 되면 얘는 1만 2천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1만 3, 4천 원까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. 그래서 1만 1천 원이라는 자리가 낮은 가격은 아닌데 서둘러 추가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고 대신에 얘가 만약에 8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와 준다면 저건 이제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참기가 힘들죠. 저건 이제 조금을 매수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8천 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쪽으로 막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은 충분히 올라갈 재료는 있다 생각을 하고요. 8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내려온다면 그냥 올라가도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 그닥 어렵진 않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